네, 문학카페 초대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사의 그늘을 묻혀 살아있던 사람들에 관한 소설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책입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지필하신 정지아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구례사는 아줌마고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정지아 작가님 반갑습니다. 최근 아버지의 해방일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유시민 작가의 추천도서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책이 화제가 되고 관심을 받는 이 상황은 어떠세요, 기분이? 복이 터진 것 같고요. 다 늙어서. 좀 얼떨떨하시긴 하실 것 같네요. 네, 얼떨떨하고요. 좋은 책이 세상에는 참 많은데 이렇게 독자들에게 읽힐 기회를 얻는 책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분께도 감사하고 제 책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아버지의 해방일지 책 내용을 먼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책은 아버지의 장례식 3일 동안 아버지와 평생 반목했던 딸이 아버지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이해해가는 과정이고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추천하신 다음에 또 보수 세력에 이런저런 비난도 있고 했었는데요. 이게 빨치산 아버지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빨치산을 미화시키거나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빨치산이었지만 그도 한 사람으로서 어떤 아버지였고 어떤 남편이었고 어떤 친척이고 어떤 이웃이었는가를 알아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천하셨을 거고요. 네, 두 분과 같은 유명 인사 외에도 많은 분들이 쓰신 서평 중에 인상 깊은 것들을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요. 정지아 작가의 작품을 완주하는 것이 올 가을의 목표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30대 딸이 읽고 60대 엄마에게 추천한다 등등등 정말 이데올로기에 발목 잡힌 한국 사회에서 작가님 책에 대한 반응이 참 흥미롭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쓰신 의도는 어떤 거였어요? 이거는 사실은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저도 지금은 부모지만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버지도 어머니도 참 많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지금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더 알 기회가 없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도 하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어떤 딸이었는지 엄마가 누군가의 딸로 살았던 그 엄마가 17살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그 시절을 얘기를 지금 자꾸 아세요. 누군가의 딸이었던 시절이 그렇게 그리우신가 봐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아버지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한 남자의 삶을 이해해가는 이야기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버지를 잃으신 분들 혹은 아버지랑 소설 속 주인공처럼 반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들 말씀하시는 것 같고 저도 가장 가까운 가족, 부모조차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데 일단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반목이 너무 심하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내 부모부터 이해하고 싶다는 사소한 작은 소망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사소한 소망이지만 그게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부모님과 일상 이야기,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게 참 부끄럽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쑥스럽죠. 쑥스럽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 부모는 다 받아주겠지 이런 마음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네네네 그래서 오히려 못 받은 것만 억울하고 큰언니 막 뭐 이를테면 큰오빠만 이뻐하고 나는 딸이라고. 서운하고 이런 게요. 그렇죠 우리 때는 그런 거 흔했거든요 아들만 대학 보내고 딸들은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가서 공장 가서 돈 벌어서 오빠 학비 되고 이런 일도 비일비재 했단 말이죠 그런 서운한 마음. 둘이 평생 남아있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조금씩은 이해를 하기 시작하죠. 근데 자식 키우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부모님을 알 때쯤은 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래서 자식은 평생 불효자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불효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더 알았던 아버지에 관해서 쓰는 것 이것이 아마 저에게는 평생의 불효를 갚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 속의 아버님과 실제 아버님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기 다른 것은 사람들이 다 이걸 다큐로 읽어요. 진짜 작가님 이야기. 네, 빨치산의 딸 이렇게 나오니까 다큐로 읽으시는데 대부분은 만들어낸 이야기이고요. 소설을 읽어야지. 네, 소설입니다. 근데 제일 비슷한 게 아버지 캐릭터예요. 이 소설에서 아버지는 되게 오질아퍼. 집안일 팽개치고 딴 집 일부터 먼저 도와주고 걸핏하면 보증서서 돈대이고 이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선하고 남을 도우려고 하고 이상주의자이고 이렇게 보이지만 이 오질아퍼들은 집에서는 힘을 못 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그 돈 다 갚고 없는 살림 다 챙겨왔거든요. 그래서 이 소설에는 엄마가 아버지한테 다 지는 것처럼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대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소설은 사실은 그냥 이상주의자로서의 아버지의 면모만 보여지고 그 이상주의자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고달플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남들을 얼마나 괴롭히는 특히 가족을 괴롭히는 존재인가? 이런 면은 아예 언급을 안 했죠. 그래서 이 책 보고 누구나 이상주의자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소설 속의 화자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작가님의 경우는 어땠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한 사람으로 사실은 지금이라고 아버지를 온전히 알까 싶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아버지는 빨치산이었고 제가 어렸을 때 감옥에 계셨고 저는 연좌제가 있던 시절에 빨치산의 딸이라는 이유로 판검사 못 되고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지만 어쨌건 내가 안 하는 것과 세상이 나에게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원흉이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부모님이라고.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소설 속 화자와 굉장히 비슷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에 가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공부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나 이런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자유로웠던 해방 전국에서 사회주의를 선택한 사람이었고 물론 그 사회주의가 패배했고 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회주의는 막을 내렸으니까요. 패배한 이데올로기를 선택했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는 충분히 이해했고 저는 이미 그때는 소설 속 화자와 달리 대학 시절부터는 이미 원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작품 속의 등장인물은 하나같이 다 아픈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데 풀어가는 방식은 정반대란 말이죠. 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옛날에는 어디 가서 나보다 더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이랬거든요. 고생이라면 나도 남부럽지 않게 했다. 그리고 그 시절에는 굉장히 저도 제 고통에 짓눌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학생들을 깊이 이렇게 알아가고 이러는 과정에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있는 집은 있는 집대로 힘든 게 있고요. 없는 집은 없는 집대로 힘든 게 있고요. 그래서 이게 모두가 겪는 고통을 나 혼자 엄살을 부리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고 나니까 내 부모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핍진하고 고통스러웠던 삶인데 그분들의 삶 속에도 웃음이 있었고 어떤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보니까 내 삶도 부모님의 삶도 좀 여유로워졌고 그래서 그 유머러스하게 쓸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치산의 딸 책을 내쉬었을 때가 30년이 더 넘은 32년 32년 전이에요. 그때 힘드셨다고 하셨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것도 많이 있을 거고 여전히 비슷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제 좀 세상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만 해도 담벼락에 멸공 방첩 이런 거 시골마다 다 쓰여있던 때였고요. 지금 20대 30대는 아마도 이런 이데올로기 갈등 자체를 사실은 잘 모르고요. 아마 이제 남아있는 것은 태극기 부대로 대변되는 우파와 일부 좌파 이런 정도의 싸움이 남아있을 뿐인 것 갈등이 남아있을 뿐인데 어쨌건 시절이 그 좌우 대립으로부터 거의 6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데올로기 부로부터 조금 다들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것 때문에 이 책도 사실은 많은 분들께 읽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에 보면 여순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여순 사건 때문에 돌아가셨고 작은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평생을 힘들어하셨고 74년이 흘렀거든요. 여전히 여순 유가족들의 상처는 참 치유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내 눈앞에서 내 아버지가 그게 뭐 좌에 의해서든 우에 의해서든요.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면 그리고 그 뒤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주어졌겠습니까? 특히 우익에게 살해당한 분들은 또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고도 했고요. 사실 그분들은 빨갱이가 아닌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죽기 전에는 아무러질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아무것도 빨치산이 아니었던 빨갱이가 아니었던 내 아버지가 그냥 단순한 희생자라는 것, 그래서 명예를 회복하는 것 이것만이라도 최소한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길이 아닐까? 더 긴 세월이 지나야 우리가 완전히 그 여순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자들의 평에 유독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아버지는 갔어도 어떤 순간의 아버지는 누군가의 시간 속에 각인되어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 나의 시간 속에 존재할 숱한 순간에 아버지가 문득 그리워졌다. 이 구절인데 작가의 말에서 아버지를 위해 이 이야기를 바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버지께서는 해방을 맞이하고 떠나셨을까요? 제 아버지는 해방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데올로기 자체에 그렇게 메어 있으셨던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으로 동네에서 당신이 할 일이 있으면 이를테면 눈 오면 혼자서 동네 눈을 다 쓰셨고요. 우체부라도 지나가면 키아이 집에 끌고 들어와서 엄마가 져주려고 몇 개 안 만들어 놓은 꽃감 다 드시라고 다 내놓은 분이셨고요. 사회주의자로서만 살았다면 평생이 힘드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자기와 함께 사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실천하면서 사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미 해방되신 존재고 아버지를 바라보는 딸이 그 빨치산 이데올로기 이런 거에 얽매어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소설 속에서도 그렇지만 장례식에 찾아오는 우파 친구도 있고요. 평생 조선일보만 보신 친구도 있고요. 월남전 가서 다리를 잃으신 상의용사도 찾아오셨고요. 그런 다양한 아버지가 맺어온 인간관계를 보면서 딸도 해방되어가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아쉬워서요. 아버지 해방일지 정재 작가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